안녕하세요. 이글이의 다른 그림 찾기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90초 안에 다른 그림 3가지를 찾아보세요. 문제는 장면마다 3문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정답을 같이 확인해볼까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보아요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 보아요 생시간을 지켜 보아요 대실에 집중력을 향상시켜 보아요 ! 집중력은 가위로 그대가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집중해서 찾으면 치매 예방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0초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하루 10분으로 두뇌 건강 챙겨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0초 남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문제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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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5문제를 모두 푸셨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